안녕하세요 존니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의 기본 오늘은 그 토픽이 ETF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ETF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가 ETF에서 이름을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ETF라는 게 뭐고 장단점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그래서 직접투자는 자신이 주식을 발견해서 발굴해서 연구를 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요 그거에 반대로 간접투자는 펀드라고 있죠 그래서 자산운영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팔거나 아니면 증권회사나 그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펀드를 팔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어떤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게 돼서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이 전해지고 펀드 매니저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죠 그게 이제 보통의 방법이었는데요 요새 굉장히 그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ETF가 나온 거죠 ETF가 나온 배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줬더니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 반은 정말 시장 대비 높은 수익 위로 올리는 반면 그 나머지 반은 차라리 인덱스로 사는 게 낫겠더라 그런 원인이 됐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ETF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능력이 아니라 어떤 회사들을 조합해서 그거를 재상장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다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모아서 반도체 ETF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장 시키면 고객들은 그냥 상장된 걸 사기만 하면 되는 엄청난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쌉니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하나의 초이스가 있다 근데 이제 ETF도 어느 거나 마찬가지로 ETF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스스로가 싸다는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사고 팔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요 ETF는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또 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시간에 제약이 없죠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는 대개 그 날이 끝난 다음에 그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사야 되는데 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고 파는데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죠 단점이라고 그러면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S&P500 ETF를 샀다 그러면 그 S&P500의 지수에 움직이는 거지 그 지수보다 더 초과 수익을 낳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액티브 매니저를 오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초과 수익을 올리는 건 저는 매니저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은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주식도 그 ETF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ETF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재미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 가지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외국에서도 ETF가 굉장히 유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ETF를 샀을 때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노준비를 위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하는 걸 너무 당연히 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ETF를 가지고 또 단기 투자를 합니다 또 샀다 팔았다 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ETF를 맞추는 거는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안타깝죠 좋은 ETF의 좋은 장점을 살리지 않고 장기 투자하지 않고 그걸 또 단기해서 스스로 다 나가게 할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Exchange Trade Fund ETF도 마찬가지로요 일반 주식처럼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ETF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ETF가 있는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조금 관심 있는 ETF를 담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연금조치펀드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대로 단기 투자 사고 팔고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